바르는 약도 있고 복용하는 약도 있잖아요. 이것도 어떤 무좀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가는 겁니까? 그렇죠. 무좀도 균들이 종류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초기에 왔을 때는 바르는 약으로도 충분해요. 근데 너무 상태가 나빠져서 왔을 때는 먹는 약을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초기에 치료를 하는 게 좋고 발톱 무좀이나 손톱 무좀 같은 경우에는 바르는 걸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먹는 약을 하기도 하는데 요즘은 좋은 약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먹는 약에 준하는 바르는 것도 나와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르는 약에 대해서 제가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대부분의 무좀 환자들이 약간 완치가 안 돼. 자꾸 제발해. 하고 하는 게 약을 바르고 나면 증상은 좋아져요. 가려운 거는 일단 가라앉아요. 그러면 약을 안 바르게 돼요. 근데 균은 아직 남아있단 말이죠. 뿌리를 뽑을 때까지 발라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증상이 없어지고 나서 2주는 적어도 약을 더 바르는 걸 권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자꾸 까먹거든요. 그래야지만 재발을 훨씬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자 같은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